건강한 식단은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며 식습관은 암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일부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나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어 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암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마늘 마늘에는 항산화제와 항염증성 성분이 풍부하며 일부 연구에서 마늘 섭취가 암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마늘은 항산화 활성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이 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2번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페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이는 특히 토마토의 빨간색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. 리코페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토마토는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3번 파 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. 일부 연구는 파 섭취가 위암, 대장암 및 간암과 같은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파에는 항산화 성분 외에도 칼슘, 비타민C 및 비타민K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.